치치 내가 너에게 에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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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요 쏙스카이비 혼자는 심심하다 비추장 사람 없나 하ожет 해 flows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디와 함께 에바울리뷰를 한번 해 볼건데요 잘할 수 있겠죠? 그럼 지금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에디 응모학 자, 이렇게. 이번에 레드! 레드 한 번 해볼까? 거의 좀 남긴 한데요. 남긴 한데요. 엄청 올라... 높이 올라가기로 했는데 한 번만에 떨어졌어요. 유라를 이기겠어! 유라도 절대 뒤지지 않겠다! 준비 시작! 1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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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이렇게 1점을 쉽게 내주다니. 유라도 1점을 얻었습니다. 시작! 2점! 가운데다 넣고요. 다시 한 번 시작! 왜 금방 다 안 되는 거지? 2대 2점! 2점! 준비하고 시작! 시작! 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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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왜 안 돼? 남겨! 남겨! 3점! 우와, 분발해야겠는데? 옐로우! 힘을 내! 그래, 바로 이거야! 지금 스코어 몇 점? 3대 2인가요? 3대 2! 갑니다. 시작! 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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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 3! 너무... 아주 박빙의 승부입니다. 레드와 옐로우! 준비 시작! 후잇! 후잇! 넘어갔다! 후잇! 이 critically! 들리죠? 후잇! 이제 4대3이야! 여기서 잘해야 합니다. 갑니다, 시작! 후잇! 보호잇! 만 프로! 시안일 4대3이다! 무한 프로가 타임늤! 이제 마지막 대결인데요! 오! 진짜 떨려요! 레드! 언니 기분해! 마지막 격이야! 알았소? 옐로우! 잘할 수 있지? 그럼! 물론이야! 네, 유라! 마지막 경기! 3, 2, 1, 슛! 우와, 진짜 역시 자신감이 넘치는 에디 앞에서 옐로우! 어떻게 된 거야? 그렇게 되면 5대 4로 에디와 레드의 승리! 그래도 엄청 박빙이 승부였어, 5대 4면! 아, 잘할 수 있었는데! 엄청 재밌는데? 네! 에디야, 오늘 유라 누나랑 같이 에어발립을 해봤는데 어땠어? 너무 재밌었어요! 진짜 누나도 정말 재밌었어! 그럼 친구들 안녕! 에디도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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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디야, 하나, 하나, 둘, 일! 들어가세요!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, callfinder, salary, mailman, help però 안녕 안녕 안녕